아 본인은 제보 하신 거예요. 예 범상 차는 주인공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눈빛 사로잡은 요것은 비디오 탭이에요. 예 여기 다 비디오 탭이에요. 예전에 저런 걸로 많이 봤거든요. 하나씩 빌려서 봤죠. 그런데 그 본인이야 옛날 생각나네요. 비디오 탭입니다. 아니 무슨 비디오 방 같아요. 아예 가게 같은데요. 근데 비디오 탭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6,000개, 7,000개 정도 돼요. 전부 다 만화영화만 있는 거예요. 무려 만화영화만 7,000개. 만화영화만 있는 게 아니고 비밀의 문이 있어요.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비디오 방에 가면 진열장으론 부족한. 아니 근데 거의 가게 수준이에요. 8,000개, 7,000개면. 7,000개 비디오가 천장 빈틈까지 꽉꽉 싹만한 대로 남겸 없이 채웠으니 우미 벽이 안 보이는 것만 그리. 예전에 저런 거 빌려보고 그랬거든요. 비디오로 벽을 도배해버렸어요. 창이 안 보이네요. 딱따구리. 어 딱따구리. 오 이게 다 있네요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네 이게 다 되어 있어요. 없으면 같이 이렇게 여행을 못 가죠. 어디에 여행을 가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동심의 세계로 여행을 온 거잖아요. 아 동심의 세계로? 네. 대화가 모으니 지금. 동심의 세계로 여행은 지금부터. 아 붕붕. 알죠 알죠 알죠. 못한 길을 만들면. 코로나 보다. 더 잘 나갔던 꼬마 자동차 붕붕부터. 영심이다. 이건 다 봤죠. 왕경태의 영원한 첫사랑 영심이. 정체성태. 지구를 지키는 용사. 메칸더 부위까지. 어 메칸더 많이 늙었네요. 오제마 법사네요. 어머. 저기로 다 있어요. 어느 날 잠을 자고 있을 때. 무서운 해올바람 타고서. 봤어요 봤어요. 아린 시절로 흠뻑 빠져드는 기분이다. 언제 적고 20년 전고요. 8, 90년도에 방향했던 애니메이션은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20년도 넘은 8, 90년대 비디오테일이 제대로 작동은 될까 했는데. 어 비디오 진짜 오랜만이다 비디오. 아 맞아 항상 있어. 잘 나온다 잘 나와. 생각보다 선명한 화질 속 익숙한 화면들. 어린 시절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진짜. 이 추억의 문구예요 저게. 아톰. 아톰. 너도 참 오랜만이다. 와.